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러브라인이 있다고 들어서 그러면 율곡이 아버지인가. 그렇죠. 그렇게 아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임당 이영희 선배의 남편이냐. 이겸이라는 인물은 가상의, 허구의 인물이에요. 하지만 사임당이 첫사랑이 있었다면으로 시작하는. 이별에도 예의라는 게 있는 법이오. 어찌 단 한 마디 변명도 접시 다르니 안 알게 될 수 있단 말이오. 내 이름 겸이다, 이겸. 사임당입니다. 어린 시절 만나 사랑을 싹 튀었지만 불의의 사건으로 생이별을 해야 했던 사임당과 이겸.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이뤄질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부녀고 그 역할 상에서 사임당을. 사실 제가 손잡고 도망가거나 그렇게 되면 그 선이 있잖아요. 불륜이잖아요. 이겸은 그래요. 저 아이들이 내 아이였어야 된다. 그런 대사도 있어요. 그 집이 내 집이었다. 저 그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집이 내 집이 내 집이. 박지영 씨는 그런데 이게 영감을 본인이 들었어. 이겸 송승헌 씨를 애태운 여인 사임당은 바로 이형애 씨인데요. 이형애 선배와 제가 연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을 못했었어요. 정말 꿈같았고. 처음 하는 촬영 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날은 제가 데뷔하는 날인 줄 알았어요. 너무 떨어서. 그 정도예요? 바로 이 장면이 연기 경력 21년 차 송승헌 씨에게 초심을 일깨워준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형애 씨는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형애 씨도 인정한 치명적인 매력의 그는 국중에서도 외모와 재능 모두 겸비한 조선 최고의 킹카인데요. 저는 뭐 못하는 게 없거든요. 드라마 보시면. 얼굴만큼 고운 섬섬 옥수로 거문고를 연주해 보이는 송승헌 씨. 솜씨가 수준급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대역이 있었네요. 표정만큼은 거문고 장인 저리 가라입니다. 아무래도 속았어요. 액션! 계속해서 이겸의 장기인 동양화를 선보이는 송승헌 씨. 이번에는 실력 발휘를 하나 했는데. 송승헌 대표 전화